안양은 생전 4년 대부분을 위탁과정과 보육원을 전전했습니다. 친모를 따라 이곳을 떠난 것이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안양이 청주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건 지난 2007년 8월. 미혼모였던 친모 한 씨는 안양을 태어난 지 넉 달 만에 위탁과정에 맡겼습니다. 한 씨는 1년 뒤 안양을 찾으러 오겠다고 말했지만 연락이 두절됐고 안양은 다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. 아무런 기억 없이 두 살 때 보육원으로 들어간 아이는 쓸쓸한 삶을 이어갔습니다. 안양이 보육원에 머물렀던 1년 7개월 동안 친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후 한 씨는 결혼을 앞둔 시점에 보육원에서 4살이 된 안양을 데려갔습니다. 엄마와 함께 산다는 기쁨도 잠시. 친모와 계부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하다 5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불호한 환경에서 태어났던 4살 베기 아이의 비극적 죽음. 짧디 짧은 4년의 생이었지만 제대로 된 가족의 사랑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